조연호 키퍼가 또 전화했어요 이건 막으시면 안되는데 여기서 막으시려고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마이크 말을 잘해주세요 아 근데 돈이 없는데요? 뭘 돈이 없어 왜? 왜 이름이? 원래 부모님 이름이 들어가네 조우정 기자님 결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결혼 정말 축하하시고 이제 장가가서는 다이어트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결혼 축하드려요 받아주십시오 저보다 먼저 가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결혼하신다고 너무 살을 많이 빼신 것 같아서 요요가 오신가가 걱정돼요 두려울 것 같으면 지금이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더이상 빼주십시오 더이상 빼주십시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드릴게요 네? 제대도 돈이 한다고요? 네 대표팀 가서 뭐 가는 것일 거 아니에요 고생하자 고생하자 아니 이제 네 꼭 제가 가겠습니다 아 진짜요? 지금 대표팀 훈련은 빼먹고 오겠다는데 지금 대표팀 훈련은 빼먹고 오겠다는데 제가 세게 만질게요 네 배틀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돼서 배틀 감독님 허락해주시면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좀 즐거운 컨셉으로 저희 네 더욱 환자 탑이야 정말 네 이렇게만 빨리 드세요 빨리 빨리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로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전에도 좋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크서클이 한 농도가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아 그래요? 얼굴이 너무 좋아지지 않죠 살도 많이 빠지셨죠 네 제가 25kg 뺐어요 그니까요 진짜로 근데 저는 상대도 안 되게 많이 빼셨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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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거의 지금 연예인 지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대표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